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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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아! 으악! 에이... 으음... 아...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살이 찢겨져 뼈가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타고 겪으러 한단 말인가? 으으음... 참으로 어렵겠구만. 이래 가지고 오세요, 어디. 이미 위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말을 탈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더도 덜도 말고 이놈이 고통을 견딜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싸울 테니까요. 혹시 기력이 떨어져 정신을 누울지 몰라 이 정신화 몇 개를 준비했네. 이 약은 단숨에 귀를 끌어올려 혀를 왕성하게 돌려주지. 오늘 저녁에 먹이고 아침에 다시 먹이도록 하게. 효염이 좀 있을게야. 이 침을 맞고 나면 몸놀림이 한결 수혈해질 거야. 그리고 기중한 첨약을 아씨 처수에 전해 놓았네. 내일 격구장에 가기 전에 마시도록 하게. 이 비방의 요양이 잘 들으면 한 번 해볼만 할 것이고 아니 들으면 글쎄. 운명에 맡겨야겠지. 장씨를 내달라고? 예 주군. 어디다 쓰려고? 오늘 나지 홍군에게 승리를 남겨준 그 노예놈에게 빌려주려 하옵니다. 노예놈에게? 그놈은 만신창이가 돼서 어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조끼로 나가겠다고 거집하여 내보내려 하옵니다. 하옵나. 놈의 부상 정도가 워낙 심상치 않아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장씨를 들려주고자 하옵니다. 홍군의 체면이 걸려있사옵니다. 그렇지. 내 장씨가 문제가 아니라 홍군의 체면이 문제지. 그건 그래. 어쩌다가 내 장씨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 역시 송기류야. 그만큼 승부에 집착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역시 송기류야. 항공화음이다 주군. 내주지. 암 내주지. 거기도 전쟁터야. 장수에게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야. 암 내주지. 가져가게. 고마워 없사옵니다 주군. 전희도 다녀갔고. 송기류 장군이 아버님께 장씨도 빌려갔고. 김준이가 문제로구나. 지금 어찌하고 있다더냐. 전희로부터 청심환과 환약을 전해 마셨다옵니다. 더불어 내일 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침을 병행에 맞았고. 특별한 처벽을 처방하여 제가 받아놓았사옵니다. 밤새 다녀와야 할 것 같사옵니다. 밤새? 예 아씨. 귀한 산삼탕에다 황식 비방의 약재를 처방하였다옵니다. 아마도 진귀한 약인 것 같사옵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로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구나. 이제부터 일은 김준의 운명에 달려있는 일이다. 잘되기를 빌어보자꾸나. 김준이라. 생각지도 못한 놈이 어쩌다가 내 일에 이렇게 끼어든단 말인가. 세상살이 참묘하기도 하다. 그까진 너의 놈이. 송이하시라고 하셨습니다.